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지금은 지금이란다. 이제는 이번에는 휴캠스. 구독자분이 원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간단하게 알아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조금 뭔가 이렇게 기초 소재면서, 뭔가 이렇게 미래성이라기보다는 꾸준하게 뭔가 매출이 발생되는 그런 남해화학에서 물적분할한 회사에서 남해화학. 22,900원. 4월 26일 기준. 이건 뭐 우상향이라 보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시가총액은 9,300억. 좀 높다잉. 상장주식수 4천만주. 외국인이 8%를 가지고 있고, 8.9% 동일업종 평균 PER이 44배 인데, 여기는 18배. 이렇게 오늘은 0.22% 떨어지고, 16일 기준 홈페이지 부터 공부를 하면은 자 이렇게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 휴캠스. 휴머니즘과 케미컬 뭐지? 스는 뭐지? 그 고약자인 것 같은데. 자 휴캠스 소개. 경영이념. 경영이념. 기업정보. 2002년 남해화학에서부터 물적분할 해가지고 DNT와 MBN, 벤젠 TDI 뭐 이렇게 진수할 때 우리 그거 했는 벤젠을 가지고 만드는 질산 이런거는 이렇게 초산 이런거. 화약 만들 때 쓰는 요거. 그러니까 한화솔루션 이랬는데 꾸준히 매출이 발생되는 꾸준히 걔네들이. 그냥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꾸준히 사간 회사들이 꼭 있는 그런 정밀화학 제품 제조. DNT, MBN, 질산, 정밀화학. 얘들도 수출 2,8, 내수가 2인가. 그러던 길이. 자 연역. 연역보자. 2002년에 노사평화학. 십몇년, 13년인가. 15년 동안 노사 무분규 타협. 임금협상 있잖아. 그거 서로가 이제 그거 한 발씩 양보하는 거지. 한쪽만 양보해가 되는게 아니고. 그거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그만큼 혜택도 주고 그만큼의 이제 그것도 주고. 얘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18년이거든. 18년 되는 회사 회사가 모토니. 현대동차 뭐 13년. 하여튼 대기업들은 10년 이상 되지만. 18년 되는 회사는 내가 공부했던 것 중에 모토니. 기억나는 건 모토니. 과 휴캠스네. 휴캠스네. 휴캠스. 와 18년 된다. 얘들. 남자가 생산직 남자가 18년. 18년. 요 유명한 박연차. 태강시럽의 박연차. 고 박연차 회장이 있던 회사가 여기 태강그룹이에요. 태강그룹. 태강그룹에서 남해화학에서 물적분할해서 태강그룹이 여기 남해화학을 흡수해서 지금은 이제 휴캠스로 수상 경력. 국제환경인증센터, 휴먼 브랜드 대상, 친환경기업, 인적자원 우수기관, PSM 공정안전 이렇게 있고 사업장 속에 어디있노. 여수산단 있어. 남산스키어. 본사에는 남산스키어 국동빌딩. 국동빌딩. 여수 원래동에. 남해화학 건너편에. 딱 만들어놨다. 크다잉. 자 CEO. 안녕하십니까. 신진영입니다. 홈페이지 방문해서 감사합니다. 2002년 질산을 근간으로 한 폴리우레탄 핵심 소재. 폴리우레탄이면 폴락폴락 몰락몰락하면서 폴리우레탄. 신발비창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화학제품은 잘 모르겠다 이거. CDM 사업. 디젤차의 매연절감장치. 녹스. 많이 들어갔지요. 녹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거 뒤에 또 나오니까. 한 번 더 나오니까. 신진영. 지금 대표이사 사장하고 있다. 이력. 경북시민고 졸업해가지고 경북대화학과. 경상도 사람이네요. 삼성석유화학. 삼성석유화학 영업당당. 기회총괄. 휴겜소 대표이사. 이렇게 경영가치 체계. 미션. 화학산업 선도를 통해 인류의 풍류로 미래를 창조하자. 첨단 화학소재. 산업의 글로벌 리더. 긍지 목표 실천. 핵심 가치는 인간존중. 최고 추구. 고객만족. 소통과 신뢰. 요런 그래프 어디서 많이 봤는데. 내가 어디서 봤더라. 인재상. 글로벌. 전문인. 혁신인. 가치창출인. 협력인. 행동규범. 키워드. 글로벌 역량. 전문성. 창의성. 이렇게 주르륵 있다. 비전. 휴겜스 비전.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고객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 경영으로. 동반자적 노사관계 정립. 아 요거 좋아 좋아. 18년간인가 15년간. 무타협. 무타협이 아니지. 무붕주. 그거. 한번도 거침없이 다 통과. 자 핵심 가치. 인간존중. 최고 추구. 고객만족. 소통과 신뢰. 요렇게. 자 조금 촌스럽지만 진정성이 느껴진다. 핵심 가치. 인재상. 행동규범. 인간존중. 조금 뭐가 복잡하게 적어놨다. 내처럼. 기업문화. 품질경영 방침. 글로벌 리더로 도역하기 위해서 고객을 포함해 이해관계자가 관련 법규 규제상을 준수하고. 이를 생산적 활동에 활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만족을 준다. 고객 가치 창출하기 위해서는 품질 목표를 고객 클레임의 제로에 가깝게 하고. 공정출하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키면 회사와 전사원과 제품 공정이 딱 기본 자세가 되어야지 그런 것들이 맞춰진다. 플랜. 뭐 이런 것들. 윤리경영. 또 있나? ISO 9001. 이게 뭔데 이거? 환경. 환경안전. HES. 환경안전보건경영. 뭐 이렇게. 안전보건경영. 녹색기업지정. 환경경영인증시스템. 우리나라에서 탄소배출권을 제일 많이 파는 회사가 160만 톤 정도 되는데 이 회사래. 이 회사. 우리나라에서 탄소배출권. 전기차 이런 거는 공회를 발행하지 않는, 공회를 만들지 않는 회사라고 해가지고 회사마다 탄소배출권을 주는데 공회를 많이 발생하면 고마운큼의 차감이 되고 또 다른 회사에서 사와야 돼. 안카면 벌금 내야 되거든. 근데 얘들은 자기가 받은 것보다 안 쓰는게 더 많으니까 이걸 탄소배출권은 다른 데 팔 수 있다고.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지. 예를 들어 160만 톤 그게. 1톤의 시세에 따라 다른데 어떨 때는 2만원 어떨 때는 4만원 한다고 하대. 그래서 그거에 매출만 하더라도 몇백억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 HES. 휴캠스 시스템. 리더십. 계획, 실행, 조정, 측정. HES. 생산시설 작업활동. 뭐 이런 뭔데 이거. 9개로 구성된 시스템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 탑다운 방식의 HES. 뭔가 복잡하게 적어놨다. 일상활동 순찰을 하면서 월간 점검을 하고 합동 점검을 하고 종합평가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생산 본부장이 주관한다. 연말평가. 뭐 그러든지. 자, 노사평화선은 노조측. 우리는 화학과 생산, 생성, 상생, 회사측. 우리는 노동조합의 회사 경영을 동반자로 인식하고 무분규 무죄 사업장을 실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대우해주고 그만큼 많이 해줘야지 되는 거지. 예전에는 그냥 밀어붙였으면 됐지만 그게 빠꼼 해가지고 밀어붙인다 언제 안 되잖아. 현재대동차 봐봐라. 내가 하잖아. 이미지도 별로 안 좋고. 그렇지만 그게 현재대동차 같은 그런 민주노총이가 한국노총이가 그런 방송단체들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만큼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단초가 됐다. 시초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걔네들이 좀 너무한 건 많지. 뭐든지 어떤 기업이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고여 있으면 안 돼. 고여 있으면 썩어. 그런 건 도려내야지. 맞지? 무조건 도려내야 된다니까. 썩어 있으면 안 돼. 무조건 흘러야지. 흐르고 오래 한 거는 물러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이래서 물러나고 교환하고 바꾸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게 잘 안된다. 아이디어 제한, 실행, 평가 보상, 실시 제한 이런 것들도 한다. 기업문화 제한제도 이런게 있다. 적극적 참여문화, 생각하는 일처리, 활발한 의사소통, 고객중심 이런 것들도 있고 인증현황 ISO 9001, ISO 14001, 오사스 18001 이런 것들. 윤리경영. 이거는 뭐 우리는 고객이 만족하는 참된 가치를 창출하며 고객과 양속을 반드시 준수하고 뭐 이런 거지. 그런거지. 화학부분. 정밀화학. 정밀화학. 생산하는 화학은 DNT, 질산, MBN, 초산. 초산은 화약 만들 때 코베스트코, 바스프 이렇게 세계 주요 업체에 공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이런데 그냥 하나솔루션에서 만드는 것은 또 걔네들이 또 화학 그걸로 또 만들잖아. 뭐고. 폴리우레탄을 써가지고 뭐 자기들이 뭐 폴리, 폴리 뭐 하여튼 말도 못하겠다. 내가 이거 잘 모르니까. 고런 것들을 막 이런 이런 게 뭐라고 하더라도 이게 장치 산업, 거대한 장치 산업이 들어가니까 최대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화학식, 정밀화학, 폴리우레탄, 화약 등에 쓰인다. 스티로폴, 플라스틱, 인조화가죽 이런 데 쓰인다. 화학식, 내가 보면 모른다. MBN, MBN, MDI, 폴리우레탄 등에 건축자재, 가전제품, 단열재, 합성, 목재 이런 데 쓰인다. 공정시간이 이렇게 생겼다. 뭔지 어떻게 하는지. 희질산은 금속, 야금, 농질산, 초안, 폴리우레탄 등에 쓰이고 섬유에 물에 들이는 염류와 페인트, 잉크, 화장품, 원료의 알료에 사용된다. 농질산, 화학, 화약, 탈색제, DNT, 의약품 등에 쓰이고, 나일론, 폴레스테르 합성 섬유의 원료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기초, 완전히 기초소재야. 기초소재. 산업에 필수적인,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기초소재야. 무조건 들어가는 거지. 미온처럼. 초안, 화학, 비료, 의약품, 살충제 제조에도 사용된다. 질산 암모늄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 무기염, 화학, 비료, 마칠, 가스.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있다. 화황산, 비료, 금속, 야금, 농약, 섬유, 인산, 화학, 화약 제조 등에 쓰이고, 수처리, 약품, 제조, 원료로도 사용한다. 이런 것들. 라이신, 라이신 많이 들어갔다. 라이신 그거잖아요. 무기질, 동물들한테 줘야 된다. 그런 것들. 화황산 아까 봤고. 기초화학. 기초화학은 뭔데? 기초화학은 뭐고 이거? 메탄올. 공업용 요소. 암모니아. 암모니아 수를 기초화학이라고 그래. 소재. 메탄올. 메탄올은 우리 많이 들어갔다 봤지. 메탄올 위리창 닦는 거. 자동차 내한연료나 변성알코올 제조. 포름알데히드의 합성 원료로 사용된다. 메틸알코올이라고도 한다. 많이 들어 봤는데 뭔지 모르겠다. 난 모른다. 메탄올 봤고. 공업용 요소. 녹스, 녹스. 화물차에 넣는 거 있잖아요. 녹스, 녹스, 요소수. 그거 녹소. 녹스가 요소만 되는 거에요.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비료, 질산, 냉동, 냉매제, 전자, 세정제 제조에 쓰이며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의약품 및 대기오염 저감용으로 사용된다. 암모니아가. 암모니아가 그런 써있다. 근데 암모니아는 뭐 안아. 우리는 암모니아는 오줌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냄새 맞지. 암모니아 수는 사카린, 알칼리 부식에 난년제 제조에 쓰이며 폐수처리, 녹스 제거용, 녹소의 산소 X 겠지 맞지. NOX 아닌가. 제거용 환원제로 사용된다. 무색 투명하고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가 있는 알칼리성 예색체. 암모니아 제품 공정. 암모니아를 희질산 공정을 해가지고 60, 65%, 67% 하면은 초항 공장에서 나오고 여기 뭐 이렇게 암모니아가 농질산 나와서 여기서 또 황산으로 가고 와 이런식으로 막 여러가지가 나오네. 한번 톨루엔도 나오고 벤젠도 나오고 벤젠 톨루엔 이거는 암 유발하는 그거잖아요. 태우면은 내가 나오는 거 그거지. MBN 공장 항상 농축을 몇 프로를 하느냐에 따라서 뭐 MBN이 되고 뭐 이런거 이런거 같아요. 맞지? 클릭하면 나온다고? 이게 뭐고 농질산 압축 공정이 있지만 내가 어떻게 황산을 어떻게 한다는데? 톨루엔 암모니아 초항 공정. 초항 암모니아를 중화 공정을 하면은 정발기를 통해서 뭐 재립을 하고 거기서 말르면은 또 얽았다가 선별하면 초항이 나온다. 그래? 자 그럼 MBN은 뭔데? MBN 어디서 시작하냐 이거? 1번 어디고? 질화 반응을 하면은 황산 농축시설에다가 질화 반응을 하면은 벤트 가스가 나오고 세척 분리를 하고 거기서 정류를 해서 정류를 하면 벤젠도 해소되고 희질산도 나오고 10% 질산도 해소되고 어렵다잉. 이거를 설명을 뭐 하겠다. 어렵다. 내가 이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여튼 이래 나온다. 연구개발. 연구개발. 아이고 촌스럽다. 아이고 촌스럽다. 질산 암모니아 이런 가루 같은 걸 만들어낸 거지. 초항 공정. 70년대 초항 공장을 가동한 후에 73년 초항 공장에 대한 자체 기술 초안이 그거야. 그거 뭐고? 화학 재료. 화학. 화약. 화약. 화약 재료. 암모니움 초안은 화학실을 개발. 백색 결정체로 산업 용도에서는 폭약의 원료로 사용된다. 농업용 비료. 냉찜질. 폐기 원료로 사용된다. 폭약. 폭약이니까 수요가 꾸준한 거지. 맞지? 한화 쪽에 폭약 만들잖아. 또 또 어디고? 한국화약인가? 거기서 만들기고. 뭐 이것도 뭐고? 특수아민 단양체 연구개발. 뭐 슈퍼섬유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아라미드. 섬유에 아라미드를 봤지? 나 들어봤는데 뭔지 모른다. 특수아민 단양체 개발을 진행하여 고부가치 사업 기회를 발굴 육성.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폴리아미드. 특수아민 단양체 개발을 통해 고부가치 사업 영역 확장에 힘쓰고 있다. 슈퍼섬유.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요거 줄 한개가 이걸 다 150%를 끌고 있다. 미래사업, 반도체. 고부가치 생산에 투자와 R&D 역량. 뭐 이렇게 우주로 그림이 있고 반도체 있는 거 보면 거기 뭐 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재에서 깎는 거나 그런 거 할 때 가스나 이런 것도 재료 들어갈 때는 또 화학 기초 소재 들어갈 수 있거든.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 웨이퍼 넣는 거 같아. 이거는 고온이나 이렇게 뭐 이런 데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친환경 CDM. 아까 말했듯이 온실가스. 희질산 공장 온실가스. 에너투를 저감하는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배출권을 판매하는데 나라에서 받는. 그게 얘들이 자기들이 받는 것보다 파는 게 더 많다. 연간 240만 톤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되는데 얘들은 160만 톤을 또 자기들이 안 쓰고 안 써도 다 희색했으니까 팔 수 있다. 그래서 얘들이 팔 수 있는 게 160만 톤이 있어. 청정 개발 체제 산업 온실가스란 뭐 기상 대기를 구성하는 기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옥불화항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요거에 포함되면 온실가스 이제 규제를 해가지고 벌금이나 이런 것들. 벌금이란다. 탄소배출권 많이 사야 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 근데 이 회사는 요렇게 있는데 하나 받치라는 건데 거기에다 기계를 장치해 가지고 굉장히 우리는 안 발휘낸다. 이런 거 교토의정서에서 했다. 교토의정서 알아야 되나. 그런 게 있다니. 청정개발체제 사업 요게 그래서 얘들이 지금 160만 톤의 그거를 온실가스 저감능력을 확보했고 얘들이 연간. 그래서 160만 톤의 배출권을 팔 수가 있어. 그게 한 몇백억대 배출권을 팔아가지고 160만 곱하기 4만하면 얼마고 4,6,4,24,6백억인가. 160만 톤 곱하기 4만원은 2의 10. 1,10,100,100,100,100,100,100,100,000억 10억 645 공의 10개니까. 맞지. 64억인가. 또 헷갈리는데 저번에 안 헷갈린데 또 헷갈린다. 아이 참 통과 통과. 공 4개 더 더하면 되잖아. 아니다 공 4개 더 더하면 되잖아. 160만 더하기 1,2,3,4 160억 맞네. 아 아까 전에 얼마고? 4,1,3,6,4,2,4 600억. 600억까지 많이 나올 때는 톤당 4만원 2만원 했거든. 2만원만 나와도 300억. 그냥 홀빼는 거지. 자 자동차요소수, 녹스 녹스, 녹스. 국내 최초 녹스닥터. 총매제 이거 녹수를 쓰면은 요소수를 쓰면은 자동차용 자동차가 이제 메탄 뭐 이런거 있잖아요. 유해가스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좀 더 연하게, 옅게 배출시켜 준다고 해가지고 디젤차에는 무조건 이거 넣게 만들잖아요. 무조건 경류만 넣어서는 안될걸 넣어야 될걸. 그런 것들이 있다. 저감장치. 녹스닥터 10리터에 얼마 이런거니까 녹스 그리고 녹스크리 뭐 이런것들. 녹스크리 200리터 드럼용기 10리터짜리 1000리터짜리 제조공정. 녹스 제조공정. 봐야 되나.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품질인정. IR. IR로 바로 가자. 벗었다. 벗었다. 이거 안되나. 자, IR은 경영정보 넘어갔고 경영진 현아, 박주환 회장, 박연차 회장의 아들, 아드님인가 그런가. 자, 주주현황. 대주주가 43% 태광실험. 그리고 박연차 회장님은 돌아가셨으니까 이건 없고 특수관계좌가 3.6% 소액주주가 35% 국민연금 11%인가 그래. 9.8%가 아니고 농협경제 8.3% 그렇고 신용등급 회사채난 A등급 재무정보. 뭐 요거 또 2019년에 자산 9,100억. 18년에 8,600억. 8,800억. 이렇게 요약 연결. 매출이 2017년에 7,100억. 18년에 7,600억. 19년에 6,500억. 조금 감소했지. 감소했지. 코로나 때잖아. 19년. 19년에 20년에 안 나오네. 20년 뒤에 나오니까 그때 보면 되고. 별도 필요 없고. 얘들이 별도 있는데 그거를 일을 안 해가지고 별도가 없다라고 보면 되고. 연결 거를 가지고 통치면 돼. 투자정보. 투자정보와 사업, IR 거는 바로 한방에 볼게. 뉴스까지 보고. 뉴스와 정보를 보면은 얘들이 어떤 걸 하는지 나와. 14년 연속 무분규 임금 협상 타결. 14년 동안 무분규로 얼마나 대우 잘해준단 말이고. 그것도 사측도 믿고. 1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거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사이버 홍보관 이거는 시간 나오면 한번 보고. 얘들이 그걸 한번 볼게. 얘들이 20년 2분기, 4분기 QR, IR 자료인데. 투자 자료인데. 그걸 간단히 보면은. 이렇게 세계 최대 규명의 질산 생산 기업. DNT, MBN, 장기 공급 계약. 안정적인 매출 확보 기반 이라는 거는 꾸준히 우리 거를 만들어 놓으면 사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CDM, 탄소 배출권. 요런 것들. 회사는 여수산단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거. 차가 이만에. 대주 조카 나왔고. 여기에 이제 아모니아를 가지고 질산을 만들고. 질산을 톨루엔 만들고. 벤젠 만들고. 아모니아 만들고. 이건 녹색이 휴캠스 제품이거든. 질산, DNT, MBN, 초산. 초산은, 초안은 산업용 폭탄, 반도체, 세정제, 의료용 가스 이런게. MBN은 벤젠이에요. 마지막에 벤젠, 폴리우레탄, 경질용. 경질은 딱딱한 거겠지. 폴리우레탄. 자동차 내외장제, 냉장고, 단열제, 건축단열제. 폴리우레탄, 연질은 말랑말랑한 거. 기구 내장제, 자동차 시트, 방음제, 신발, 신발, 신발 이런거. 이런게 있다. 장기 공급 계약이 있고. 제품 생산 능력별로 보면 2016년도에 DNT는 260톤에서 계속 똑같고. MBN은 MNB, 벤젠이야. MNB. MNB는 330톤에서 지금 2020년에 420톤 늘어났고. NA 계열의 질산은 1260톤에서 1330톤 늘어났고. 초안은 170톤에서 250톤 늘어났다. 이렇게 케파가 늘어나고 있고. 질산이 이만큼 차지하고. NNB가 고동색 차지하고. 그리고 DNT 이만큼 초안이 조금 더 상승했다. 투자비, 감가상각비 뭐 이런거 있고. 자 매출에 기여하는게 이거 뭐야. NT 계열이 거의 60%를 넘고. NA 계열이 24% 하던게 한 30%까지 끌어올렸고. 기타가 8% 하던게 10% 정도 끌어올렸고. 연간 실적을 보면 이게 노란게 영업이익이거든. 9.3%, 7.5%, 12년부터 9.3%, 7.5%, 12.9%, 21% 2017년에는 21%까지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16%의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와 이거 기초소재 만드는데 16%나 올라가나. 국도하고는 5% 밖에 안되는데. 영업이익 기여도에는 제일 많이 올리는게 NT 계열이 64%, 2020년에는 30% 그리고 NA 계열도 30% 기타도 39%. 그러니까 기타라는게 아까 전에 말했던 뭐 그거 있잖아. 그거 뭐고. 초산 그런 것도 있지만. CDM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이 이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팔아 제끼는 거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영업이익률이 갑자기 뻥 띈 거잖아. 내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은데. 자 연간 별도 기준 실적. 별도는 필요 없어. 다 연결됐기 때문에. 매출액이 글자가 왜 이래. 제품 생산량 넘어가고. 제품별 매출 비중. NT 계열이 2020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60%, 50%에서 60%를 차지하고. 그러고는 30% 정도 차지하는게 NA 계열. 그리고 기타가 매출에 16%씩 10%씩 차지하잖아요. 근데 영업이익 비중에서는 기타가 CDM 이런걸 팔아가지고. 그 뭐고. 탄소배출권 팔아가 이만큼 올라가. 영업이익은 300억. 10억 대 아니니까. 3분기에는 170억. 2분기에는 170억. 1분기에는 310억. 이렇게 조금 덜쭉 덜쭉 하지만. 300억 170 곱하기 170은 300, 340, 640, 950. 950억은 매출에 올렸다. 10정도 좀 적지 않을까. 10정도. 근데 영업이익이 잘 나오니까. 애매하다잉. 10정도 괜찮을 것 같다. 바스포코리아 이런 회사들이 10년간 계약을 딱 막는게. 18년부터 28년까지 너희들이 만드는거고. 우리꺼. TDI, MDI 이거. 진우스 할 때 봤는데. 매트리스를 만드는데. 톨루젠으로 만들고. 뭐 이게 좀 더 비싸던가. 이게 됐어. 헷갈린다. 기억도 안난다. C머식이 회사는 7년 계약해서 27년. 단위는 1000톤. 이런 식으로. 암모니아 가격은 16년대 330원. 뭐 톤에 330달러. 20년에는 277달러. 가격이 떨어졌네. 암모니아도 이렇게 국제시세에 이루어진다. 주요 고객사 분기별 생산량 주의. 하나케미니칼. OCI 이런 데는 납품된다. 톨루엔 DDI. 톨루에 맞을끼야. TDI. 요거 요거 매트리스 만들고 하는 고재료. 좀 더 좋은거. 단위 1000톤. TDI 가격은 16년도에 2300원. 20년도에는 1700원 떨어졌네. 톨루에는 590원에서 430원 떨어졌고. 스프레드는 1700원에서 1300원 떨어졌네. 모르겠다. 주요 고객사 분기별 생산 수익. 마쓰이 화학에서 가져와서 만드는게. 또 MDI 가는. 요거는 기술. 마쓰이 화학에서. 마쓰이 화학에서 요거를 가져가는 거지. 재료를. MDI를 쓰려고 가져가는 요 재료를. 마쓰이 화학에서 이렇게 가져간다. 비슷하게 단위 달러톤. 주요 고객사 고려 노벨화학. 초안. 초안이지. 한화에서 산업용 폭약으로 5년 계약에서. 이렇게 쭉. 꾸준한 매출처가 있는거에요. 얘네들이. 가져갈 수 있는. 우리는 만들어내기만 하면 꾸준히 가져가는. 그렇다고 얘네들이. 매출채권. 뭐고. 대손충당금을 제로 더라고. 그러니까 다 가져간다는 거지. 다른 건 알거 없이. 뭔 말이야. 탄수 배출권 거래제도가 있어가지고. 탄수 배출 허용량이 있으면. 실제 배출량이 요만큼이라면. 남는게 요만큼 있잖아. 그럼 요거를 팔 수 있어. 팔 수 있어. 그럼 더 쓰는 회사는. 이걸 또 살 수 있어요. 사가야 돼. 뭐 이렇게 굴뚝 회사들인데. 그걸 못 만들었으면. 사가야 돼. 자기가. 그럼 아까 벌금 엄청 벌어. 그럼 테슬라 같은거. 요런거 팔아서 돈 많이 한다 이거지. 지금 휴캠스도 한 160만 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팔 수 있어. 따로 돈이. 캐시가 들어오는 거지. 거젠다. 거저. 감축규모. 배출권 보유 현황. 2공장. 3공장. 4공장. 120만 톤인데. 5공장까지 해가지고. 34만 톤에서. 160만 톤의. 탄소 배출권을 얻었고. 지금 6공장도. 1500억 드리고 만든다 하거든. 그럼 그것은 또 들어오면. 한 200억 가까이. 아. 200만 톤 가까이 되겠지. 될 수도 있겠지. 그런 것들. 허용 배출량이. 600만 톤. 610만 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내 것 빼고 하니까. 160만 톤 남더라. 이 말이겠지. 그 말인가. 어. 판매되는 게. 지금. 1430. 이게 예상이고. 스팟스. 뭐야. 장기 공고. 얘들아. 영어로 적어놨지. 영어로 적어놨지. 베트남 복합 비료사. 베트남의 또. 복합 비료. MPK라는. 36만 톤. 650만 달러. 넣어가지고. 태강 시럽이 51만. 51프로. 휴캠스 49프로. 내수시장. 뭐 이렇게. 이런 게. 베트남의. 이런 비료. 공장. 비료사업을 하려고. 와. 크다. 맞지. 배당 성향. 얘들이 또. 또 매력적인 게. 배당이. 아우. 코스비 평균 15년부터 20프로. 순이익이 20프로란 말이야. 그거. 16년에 순이익이 28프로. 순이익이 17프로. 순이익 17프로. 이래 줬는데. 얘들은 순이익이 51프로. 42프로. 모토이익도 한 60프로. 아니다. 이 크레디블이 60프로를 꾸준히 배당을 줬거든. 모토이익도 한 40프로 50프로 가까이 준다. 걔들은 순이익보다. 그 뭐고. 영업이익보다 순이익. 금융이익으로 벌어들이는 게 더 많으니까. 뭐 저도 상관없지. 그니까 평균 51프로의 순이익을 가지고 배당으로 쫙 뿌려줬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주가에 3.2프로. 주가에 많이 줄 때는 17년도에는 6프로. 대단하지. 은행주다인데. 18년도에는 4.7. 19년도 44. 2000년도에 4.4. 그래서 평균 4.1. 15년부터 지금까지. 5년 평균 4.1프로의 배당. 삼성전자 3.5프로거든. 삼성전자 좋단 좋잖아. 좋지잉. 맞잖아. 좋잖아. 괜찮네. 해서 맞지잉. 배당수익률도 괜찮고. 평균보다 좋고. 이런 회사는 좋지. 신용부속. 유동성과 현금성. 순이익. 뭐 이런 거 있잖아. 부채율. 이런 거 나오는 거. 차익금 총계. 2019년에 1210억. 단기차익금 360억. 유동성 장기차익금. 그냥 장기차익금 490억. 이런 게 있고. 유보율이 1600%. 유보율이라는 거는. 유동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나누면 나오는 비율인데. 유동자산이 부채보다 1600% 있다. 유보율은 자본에서 자본익려금과 이익익려금을 합한 금액에서 자본을 나누는 거거든. 내 자본 대비 16배가 있다. 16배. 내 자본. 이 회사 자본이 얼마더라. 6500만 주니까. 곱하기 1000이면. 640억. 그러니까 64억에 16배. 그 숫자는 애매하니까. 2019년에 부채율이 36%인데. 지금 20% 후반대로 떨어졌어. 27%인가 그래. 지금. 영어 이익률은 어. 이만큼다. 잘 나오고. 영어 이익률 잘 나오고. 자기 자본 이익률 많이 들어봤지. ROE 아이가. ROE. 영어로 하면. ROE. 자기 자본 이익률. 18%. 10%씩 나온다. 성장성은 19년에 감소됐지만. 20년에 조금 감소되지만. 이렇게 배당 잘 주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어 이거 영어로 적어놨네. 알았다. 김민철 과장.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아 회사 괜찮다. 이거. 뭐쟤. 매력 넘치지. 내가 넘치나. 넘치는데. 이렇게. 친환경 CDM 사업 실적. 160만 톤. 자동차용 요소수. 녹스크린.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전자공시 사업 설명은 2부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전자공시 사업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아멘